아무리 혈육이어도 X는 안 되는 거 같아. 혈육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야? 같은 피라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지. 앞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그럼 조심해야지. 혈육에서 파버린다는데. 아, 아직 눈치채. 조심해야지, 이제. 안녕하세요, 엘르. 선미입니다. 이동입니다. 이승동입니다. 오, 이거 궁금하다. 입증해야 돼. 기차 타고 오면서 한 두 개 넣어놨으니까. 두 개? 두 개 더 넣어놨으니까. 두 개 더. 한 열 개? 저? 열 개 가까이 있을 걸? 거짓말. 뇌 속의 플레이스드 말고. 보여줄 수 있어. 오, 그래? 검증해야 된다고 하면 나는 없어요, 제가. 없는데, 아니 없는데. 알고리즘을 타고 항상 이제. 표정을 그래요. 누나가 선미라는 걸 안 주변의 반응은? 궁금한데 뭔가 적극적으로 못 물어보는. 관심 없는 척. 그냥 저랑 친한 친구들이니까. 막상 보면은. 얼마 전에 한 친구가 누나에 대해서 왠간한 걸 다 알고 있더라. 남자인데. 누나 암 잡힌 별로 없잖아. 아니죠? 저격순이. 나 많아, 암 잡힌. 아, 그래? 나보다 더 많이 챙겨, 물을. 아, 관심 좀 가져. 서로의 매력 세 가지. 매력? 매력? 음... 아무리 혈육이라도 이건 못 참지. 구들구들. 아, 있다 있다. 무섭네 갑자기. 왜 긴장이 될까? 어디 부르는 거야, 지금? 아무리 혈육이어도 민초는 안 되는 거 같아. 혈육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야, 민초를 먹으면? 같은 비라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지. 앞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건가? 그래, 조심해야지. 혈육에서 파버린다는 게. 아, 아직. 조심해야지, 이제. 난 다 참을 수 있어. 아, 나 갑자기 하나 생각났어. 형 장발은 못 참아. 이걸 자주 자주 해줘. 너 막 보안경 같은 안경 쓰는 건 일단 못 참고. 누나, 박스 까고 커터칼 바로 안 집어넣는 거야. 진짜, 난 너무 못 참겠어. 밥 먹고 바로바로 좀 치워줬으면 좋겠어. 왜? 그거는 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못 참는 게 많았네. 우리만 아는 남매 특이한 버릇. 승동이는 있어. 어? 지금도 버릇인지는 모르겠는데. 거쳤나, 이거? 아, 막. 이게 딱이 아니라 막 쫙팍팍 이런 소리가 나면서 목을 팍팍 이렇게 꺾는데. 목이 부러지는 소리가 보여줄 수 있나? 이건 끊었고, 목은 아직 해 가끔씩. 아, 이거는 어릴 때 옛날에 많이 하니까 따라한 거지. 해도 돼요? 좀 이상하게 먹을 것 같은데? 나는 네가 뭔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 유행이었을 때, 유행이었어. 많이 이상하게... 아니, 근데 많이 죽었네, 많이 죽었네. 마이크 터트리는데 진짜. 쩝쩝쩝 소리 나는데. 나 안 놔, 이거 어떻게 해? 금방 되나, 어디? 어어! 네, 너 왜... 모를 수가 없지. 지금 더 알아야지. 2 하겠습니다. 우와, 나 이거 모를 텐데? 언제? 네가 시작하는 거야. 그래? 알아, 나 뭔 놀인지 알아. 오오오오오오오 이런 눈 아니야? 약간 내 기억에 그런데? 됐어. 패스가 있었어요? 이것도 모르면요. 아, 이건 알아. 아우, 쉽다.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 노래야 그게 지금? 똑바로 불러줘. 날 두고 가시나 오! 뜬 뜬 뜬 뜬 뜬 춤춰나 이렇게 이렇게 뜬 뜬 날 두고 가시나 뜬 뜬 뜬 뜬 뜬 뜬 뜬 뜬 날 두고 가시나 아니야! 날 두고 떠나가시 네? 무서워! 그리스도 떠나가시 가시나 10번 하겠습니다. 네, 할 거예요. 우와! 근데 넌 알겠다. 근데 내가 모를 것 같아서 그래 지금. 야 너 그때 뮤비 촬영장에 약간 걱정 있었잖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뮤비 촬영장에도 있었고 자켓 촬영장에도 있었고 쇼케이스 할 때도 있었어. 힌트! 힌트? 힌트 한 번만. 줘도 돼요? 5번! 5번! 우와! 너 모르겠다! 알지 왜 불러? 납부정 날란이 아니다. 처음 보면 불러버린다. 아랫몬에 그레니 아픈이도 상관에서 곤정날리가 와서 아랫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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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다 안다고 봐. 와 상처만 남은 다 알긴 하잖아 근데. 어 알긴 하는데 가사를 모르냐? 제한시간이 9초입니다. 상품이 있나? 즐거운 추억! 그럼 이겨야겠다. 보지마! 이게 뭐.. 니네 둘이 담소 나누고 있어? 괜찮게 할래? 됐어? 그리고 있어. 열심히 그리고 있어. 다른 겨우? 아 내가 그림을 너무 어 내가 그림을 진짜 너무 못 그려가지고 맞추지 당연히. 보자. 그렇지. 잘 봐봐. 소영 자전거 일단 원숭이네. 대머리 원숭이네. 3등이라는 소리야? 아 철인삼종 그렇지 그렇지. 철인삼종 경계하는 대머리 원숭이? 그럼 그럼 싱크빡인데? 철인삼종 경계하는 대머리 원숭이 오 재밌다 이거. 근데 누나 진짜 잘했잖아. 철희, 성종,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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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원수. 이승동 그림 실력 궁금해. 나랑 더 기는 격이 아닐까? 오! 다 지워졌다. 뭐야 이게? 컨트롤 Z. 다 지워졌네 이게. 큰일 났다. 뭔데? 뭔데? 이거 후랑이잖아. 잔다 일단. 근데 햇빛이 있어. 낮잠 자는 후랑이? 뭐? 고양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고양이면 귀를 뾰족하게 그렸겠지. 근데 낮잠 자는 호랑이 아닐 거 같아. 안 돼. 맞나? 낮잠 자는 호랑이. 낮잠 자는 호랑이? 낮잠 자는 호랑이? 낮잠 자는 호랑이. 어 호랑이. 잘했네. 네가 제일 잘한 거야. 다 지워졌는데 그걸 20초 안에 그렸어 또? 우리 남녀 잘한다 이거. 방송을 모르는구나 아직. 아 끌렀다. 이거 뭐야? 누나 그림도 처음 봤을 때 저랬어. 아 그래? 꿈 속이네. 새신사야? 어 저 감을 못 잡겠는데? 잠깐만. 이거 뭔데? 나야? 나네. 잠꼬대 하는 선미? 왜 봉지를 두 개 들고 있지? 커다란 딸기인가? 이건 자고 있는 거야? 누워 있는 거야? 난 러닝머신 드는 건 줄 알았어. 쇼핑백? 꿈 속에서 쇼핑하는 그런 건가? 잠을 자면서 쇼핑하는. 아녜. 쇼핑하는 꿈을 꾸는 선미. 아니야? 쇼핑하는 선미야? 야 그럼 이것만 한 그림이 되지. 누나 쇼핑 그렇게 안 하잖아. 아 누워서 한다고 휴대폰으로. 이게 휴대폰이구나. 아 이게 휴대폰이야? 아 여기서 내가 지우개를 못 찾아가지고. 너무 크다. 쇼핑을 이렇게 하고 와. 내가 너무 몰입했네. 그렇지. 진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동생 둘이랑 같이 이런 또 재밌는 게임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해요. 야 네네도 좀 할 말 좀 해. 감사합니다. 벙벙하지 여완이. 게임할 때는 카메라 있는 줄 몰랐어. 집중한다고. 아 그래? 끝? 소감이 끝이다. 됐어. 왜 묶이지? 뭘 어떻게 하지 말자. 안녕. 키가 커. 나 무슨. 누나는? 누나? 돈이 많아. 아 그거는. 마지막으로 예뻐. 예뻐. 마지막 게 제일 좋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